하위 폼이라는 것은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폼이다. 그래서 하위 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래서 폼 안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폼, 하위 폼의 조합을 우리가 계층형 폼 또는 마스터 세부 폼 또는 위치 그대로 상위 하위 폼 이렇게도 불러요. 하위 폼을 사용하게 되면 일대다 관계에 있는 테이블 커리에서 커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 폼은 관계의 1. 그러니까 기본 폼 같은 경우는 일대다에서 1. 그 다음에 하위 폼은 일대다의 다. 다 쪽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한다. 이런 거 맞다트리다 시험 문제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기본 폼은 단일 폼으로만 표시할 수 있다.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. 기본 폼은 단일 폼으로만 표시할 수 있지만 하위 폼은 데이터 시트로 표시하거나 단일 폼 또는 연속 폼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.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폼이 포함할 수 있는 하위 폼의 수는 제한이 없어요. 또 하나 하위 폼을 몇 개 수준까지 7개 수준까지 중첩시킬 수 있다. 이런 것들 시험 문제에서 숫자 갖고 장량 잘 치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. 다음 중 기본 폼과 하위 폼을 연결하기 위한 기본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. 첫 번째 기본 필드와 하위 필드의 데이터 형식 필드의 크기는 같거나 호환되어야 됩니다. 보기 1번은 맞는 거고 두 번째 중첩된 하위 폼은 최대 2개 수준까지 만들 수 있다. 두 개가 아니고 7개 수준이죠.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. 세 번째 테이블 간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하위 폼 연결할 수 있고 하위 폼의 기본 필드 연결 속성은 기본 필드 연결이에요. 기본 폼을 하위 폼에 연결해주는 기본 폼의 필드를 지정하는 속성이다. 기본 필드 연결 속성 맞는 얘기고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